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위성 영상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닥에 저기압이 위치해 있고 이 저기압은 시속 65km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 전면에서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유입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충청도, 충북에는 일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저기압이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도에는 5에서 10mm, 남부지방에는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슈퍼컴에서 예측한 대기 하층의 공기 흐름을 통해 오늘과 내일 날씨예보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위치한 저기압은 동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북부 쪽에서부터 서해상까지 위치한 이 폭넓게 위치한 고기압이 이 저기압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면서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은 맑은 날씨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내린 비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높은 상태에서 밤사이 맑은 하늘로 복사한 행각이 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비가 내렸던 남부 내륙과 충청 내륙을 중심으로 시정이 200m 이하로 나타나는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 날씨예보 날씨분석관 박중환이었습니다.